보리죽 10년 경기도 여주 땅에 허시성을 가진 선비가 살았습니다. 성품은 어질고 착했지만 너무 가난해서 늘 친척들 신세를 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어느 날 허시 내외가 같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 병도 없었는데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허시 집안에는 삼형제가 있었는데 모두 효자라서 정성을 다해 3년상을 치렀지요. 그러고 나니 가뜩이나 없는 집안이 완전히 거덜라 버렸습니다. 하루는 둘째 허윤이 형과 아우한테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굶어죽지 않고 3년상까지 치른 것은 부모님이 인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형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학자를 낸 선비 집안이네. 지금까지 과거를 치르기 위해 공을 들여 공부했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번엔 막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글이나 읽고 있다면 석 달도 못 가 모두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백면 서생인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잔뜩 풀이 죽은 동생의 말을 듣고 장남도 고개를 끄덕거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막내의 말이 올래 자네에게 무슨 계획이 있으면 말해보게 모두가 힘을 모아 집안을 일으켜야지. 그러자 허윤이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삼형제가 한꺼번에 공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형님과 아우는 아버님과 잘 아는 절간으로 들어가 학문을 닦으십시오. 그리고 형수님과 제수 씨는 친정으로 보내시고요. 그럼 자네는 어찌할 건가? 지금 우리에게 재산이라고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터와 보리밭 서마지기 그리고 총각 중 하나와 처녀 중 하나가 전부입니다. 이 재산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10년 안에 집안을 만석지기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보리죽으로 끼니를 때울 테니 형님과 아우도 10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도록 애쓰십시오. 자네 뜻은 갸륵하네만 만사분위정 부생공자망이라 즉 모든 일은 이미 분수에 맞게 정해져 있는 걸 사람이 공연히 뜬구름 잡느라 바쁘게 해만 센다 하였네 그 일이 그리 쉽겠는가? 형이 자신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허윤은 더욱 힘을 주어 말했어요. 정신 일도, 하사 불성, 즉 몸과 마음의 뜻을 하나로 모으면 못 잃을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운명도 바뀌는 법이니 저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허윤의 눈동자는 굳은 의지로 타올랐습니다. 형과 아우도 감동하여 그렇게 하기로 굳게 약속을 했답니다. 형과 아우는 절간으로 공부하러 떠났습니다. 허윤은 형과 아우를 배웅하며 더욱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허윤은 총각종과 처녀종을 불렀어요. 앞으로 10년이다. 우리는 끼니마다 보리죽을 먹어야 한다. 이 고생을 이겨내면 너희들은 종에서 풀려날 것이며 또한 천석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지금 떠나도 좋다. 허윤의 말에 종들은 눈물을 흘리며 주인의 뜻을 따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자 허윤은 종들에게 각각 보리죽 한 그릇씩을 주고 자신과 아내는 한 그릇으로 나누어 먹었어요. 허윤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집안 살림살이를 팔아서 돈을 조금 마련해서는 목화를 샀습니다. 그리고 대관령을 넘어 강릉으로 가서 목화를 오징어, 명태, 미역 같은 수산물과 바꾸었어요. 그런 다음 다시 대관령을 넘어와서 쌀과 바꾸는 식으로 장사를 했답니다. 돈은 생기는 대로 땅을 사서 종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또 소작을 내주었어요. 이렇게 5년쯤 지나니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천석군이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절에서 공부하던 형과 아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허윤의 아내가 오랜만에 밥상을 차렸는데 달랑 공깃밥에 간장과 김치가 고작이었어요. 자네는 인근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더니 겨우 5년 만에 만난 형제 대접이 이게 뭔가? 형이 도달거리자 허윤은 눈을 부릅뜨고는 아내를 꾸지졌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소 없소. 약속한 10년이 되려면 아직 절반이나 남았는데 쌀밥이라니 어서 보리죽으로 바꾸어 오시오. 이러니까 형과 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화를 냈습니다. 자네 부자가 되더니 돈에 눈이 멀었구먼 부자가 되었으면 된 만큼 쓸 줄도 알아야 하는 게야 참으로 섭섭하네 이 사람아. 형과 아우는 찬바람을 쌩 일으키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깊은 산에 절로 돌아온 형제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딱 10년이 되는 해에 나란히 과거에 급제를 했어요. 형과 아우는 어사화를 쓰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니까 수십 명의 종이 딸린 대골 같은 집에 가족들이 다 모여 잔치를 펼쳐놓았습니다. 그동안 허윤은 만석군이 되었지요. 재산도 삼형제가 똑같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씨 삼형제는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더 이상 보리죽도 먹지 않았지요. 같이 고생한 두 종은 종에서 풀어주고 재산도 천석직이나 떼줬습니다. 또 이웃사람들에게도 인심을 후하게 써서 두루 칭찬을 받았대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부모님 재삿날이었습니다. 재사를 모시던 허윤이 벼랑간 집안이 떠나가라 통곡을 했습니다. 여보게 부모님도 우리가 이처럼 넉넉하게 사는 걸 여간 기뻐하지 않을 텐데 웬 눈물바람인가? 형이 등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비록 가난해도 선비의 도리를 다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도 꿈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돈 버는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책을 본 지가 십 년이 넘었습니다. 이는 곧 부모님의 뜻을 저버린 바라 그것이 슬퍼 우는 것입니다. 한바탕 울고 난 허윤은 다음 날부터 말을 타고 산속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활쏘기와 칼쓰기를 익히려고 했지요. 십 년 동안이나 북과 책을 잡지 않았으니 어찌 선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창칼을 잡아 묵과에 도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허윤은 열심히 무예를 닦았어요. 보리죽 한 그릇을 아내와 나누어 먹을 때와 똑같이 결심을 하고 밤낮 없이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당당히 묵과에 급제를 했답니다. 그 후 허윤은 늘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가장 힘들고 서러운 때는 배가 고파도 먹지 못할 때입니다. 10년간 보리죽으로 지낼 각오만 있다면 누구든 못 잃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소가 된 스님 옛날 스님 하나가 동량을 하러 다니다가 어느 상기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가을철이라 밭에는 누렇게 조가 익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익은 조이삭이 온 밭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니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스님은 하도 사랑스러워 손바닥으로 조한이삭을 치켜 올려보았어요. 그러자 익은 조이삭에서 노란 조알이 새알 손바닥에 또 그래를 쏟아져 내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것을 본 스님은 눈이 둥그레졌어요. 농부들이 땀 흘려 지은 농사에 부처님이 열매를 맺게 해준 좁쌀이라 생각하니 더더욱 미안스러웠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버릴 수도 없게 되었지요. 스님은 생각다 못해 그 좁쌀 새알을 먹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먹는 음식을 버리기가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 좁쌀을 먹자마자 스님은 금방 한 마리의 소로 변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소리를 내어 울었으나 그것은 사람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음메하는 소의 울음이었습니다. 영락없이 한 마리의 소였지요. 소로 바뀐 스님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울고 서 있는데 마침 그곳에 받임자가 왔습니다. 농부는 난데없는 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는 콧두레도 없거니와 곧비도 없었습니다. 농부는 자기가 가난하게 사니까 부처님이 점지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집으로 몰고 왔습니다. 한편 소가 된 스님은 자기가 소가 된 까닭을 말했으나 그것은 사람의 말소리가 아니라 소의 울음소리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소가 된 스님은 도리없이 그 농부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날이 고된 일을 하느라 혼이 났지요. 밤에 마구깐에 누워있으면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좁쌀 세알을 먹은 것을 몹시 뉘우쳤지요. 소가 된 스님이 농부의 집으로 온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자 그때부터는 사람 소리를 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소가 된 스님은 주인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사람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주인장 3년 동안 저를 이 집에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눈이 둥그레졌어요. 세상에 소가 많아도 사람의 말을 하는 소는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얼른 소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에이구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런 줄도 모르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천만에요. 오히려 제가 잘못했지요. 저는 원래 동량을 하며 부처님을 모시는 중이었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들판을 지나다가 주인장의 밭초를 만졌더니 알이 새알 떨어지기에 버리기도 아까워서 그것을 먹었지요. 그랬더니 그만 이렇게 소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부처님께서 남의 곡식을 먹었다고 제게 벌을 주셨나 봅니다. 3년이 되자 다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니 좁쌀 한 알에 1년씩의 머슴사리를 하게 되어 있었나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이 가서 다시 사람으로 되돌아갈 듯합니다. 그때까지만 더 이 댁에서 먹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어찌 초바구 꺼내서 아니올시다. 이런 몸으로야 방에 들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괜찮대도요. 제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세요. 그럼 지피라도 두둑이 깔아드리고 오늘부터는 밥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올시다. 저의 죄가 아직도 다 벗겨지지 않았나 봅니다. 이제 겨우 사람 말을 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소얼굴을 벗겨주시지 않는 걸 보면요. 그러니 이대로 있을 테니 조금도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가 된 스님은 마구깐에 누워 여모를 되새기며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만약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턴 열심으로 부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구깐 근처로 다가오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시커멓게 생긴 무엇이 가까이로 오고 있었어요. 소가 된 스님이 숨을 죽이고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니 두 사람이었어요. 이 집에도 소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마을엔 소가 모두 열두 마리 있는 셈이야. 응 그래 이 마을엔 소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부잣집도 서너 집 있어서 벼썸이 모두 오백섬은 될 것 같으니 내일 모레 밤에 이 마을로 오백 명은 와야 할걸. 그래야 모두 아사갈 수 있잖아. 우리 얼른 돌아가서 두목에게 보고를 해야지. 이 말을 마치자 두 사람은 어디론지 가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 마을의 재물을 정탐하러 온 도둑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소가 참으로 뜻밖에도 희한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모레 밤에 수많은 도둑들에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재물을 빼앗길 것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소가 된 스님은 이제야 3년 동안 신세진 주인에게 은혜를 갚을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장 마구간에서 나와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주인장 주모십니까? 주인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웬일이십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내일모레 밤에 이 마을에 500명이나 되는 도둑대가 들이닥칩니다. 난데없이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주인은 소가 된 스님을 바라보며 놀라 외쳤습니다. 그러자 소가 된 스님은 조금 전에 정탐을 알아온 도둑의 졸개 이야기를 죄다 들려주었지요. 이 말을 들은 주인은 금방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스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몇 년을 살아도 도둑 한 번 들지 않은 마을인데 이게 무슨 변입니까? 스님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요? 소가 된 스님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장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빨리 전하십시오. 그리고 집집마다 떡을 만들고 술을 빚고 고기를 장만해서 마을 동구 밖에다 내다놓고 모레 밤에는 모두 먼 곳으로 피난을 가도록 하세요. 그러면 남은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스님 그렇게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무사하고 재물도 빼앗기지 않을까요? 제게 맡기라니까요. 이리하여 그날부터 마을에서는 도둑들이 먹을 음식을 장만하느라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소가 말하는 소리라 모두 신기하게 여겼으며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았지요. 마침내 그날이 닥쳤습니다. 모두들 장만한 음식들을 동구 밖으로 날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밥을 일찍 어니 해먹고 모두들 피난길을 떠났지요. 음식을 보니 500명이 먹어도 남을 만큼 그득 했습니다. 마침내 어두운 밤이 되었어요. 그러자 두런두런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오고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들렸습니다. 예상한 대로 도둑 떼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마을 동구밭까지 오자 그들의 발자국 소리는 뚝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뚜 하고 고동 소리가 들려왔어요. 몇 번을 고동 소리가 나더니 어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그대로 듣거라 우리들은 너희들 재물을 빼앗으러 왔다. 꼼짝 말고 집안에 있어야 한다. 만약 밖으로 나오는 자는 그냥 안 둘 테다. 도둑들은 모두 개미 떼처럼 흩어져 집집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두목과 부하 몇 사람만 동구 밖에 있다가 그득하게 차려놓은 음식상을 비로소 발견했습니다. 두목과 부하들은 그 뜻밖의 음식상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때 마을로 들어간 도둑들이 도로 몰려 나와서는 집집마다 텅 비어 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두목이 나서서 부하들에게 호령을 했어요. 너희들 듣거라 우리가 오래전부터 도둑질을 해왔지만 이런 마을은 처음이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차려놓았구나. 횃불을 밝혀 흠껏 마시고 먹어라. 그러나 날이 새기 전에 채무를 빼앗아서 이곳을 떠나야 한다. 모두들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이리하여 동구 밖엔 때아닌 술상이 벌어졌어요. 부하들은 그야말로 웬 떡이냐는 듯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참 동안을 이렇게 시시덕 거리고 있을 때 였어요. 소가 된 스님이 어슬렁 어슬렁 그곳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함을 질러 말했어요. 너희들 듣거라. 소가 사람의 말을 나자 모두 깜짝 놀라 벌벌 떨며 죄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지금 소가 되었지만 원래는 부처님을 모시던 중이었다. 그런데 3년 전에 밭에 있는 조를 만지다가 떨어진 세알의 좁쌀을 주워 먹은 죄로 조 임자네 집에서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소가 되어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일도 하지 않고 남이 땀 흘려 지어놓은 곡식을 빼앗으러 이 마을에 들어왔다. 좁쌀 세알을 주워 먹은 죄로 나처럼 소가 된다면 너희들의 죄는 그보다 몇 값절이나 될 것이다. 부처님의 벌이 두렵거든 지금부터 마음 고쳐먹고 착한 사람이 되어 열심으로 부처님을 섬기도록 해라. 이 말을 듣자 두 목 이하 모든 도둑들이 무릎을 꿇고 자기들 죄를 니호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마음을 고쳐먹고 모두 머리를 깎았으며 열심으로 부처님을 섬겼습니다. 그 뒤 소가 된 스님은 다시 인간으로 되돌아왔고 오백명의 도둑도 열심으로 불도를 닦아 열심으로 불도를 닦아 부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오백명의 부처들을 오백 나한이라고 부른답니다. 부처가 된 사람들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넷을 둔 부자가 살고 고개 너머 마을에는 딸 하나만 둔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부자는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딸 가진 부자는 늘 고개 너머 아들 가진 부자 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들은 바둑을 두면서 재미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딸만 둔 부자는 집에만 돌아오면 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가진 친구를 항상 부러워했지요. 이럴 때마다 마음시착한 외동딸은 언제나 아버지를 위로해드리며 잘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분을 부러워할 것이 못된다면서 두고 보라고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밤 이었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내일은 일찍이 고개 넘어 친구분 내 집에 문상을 가셔야 합니다. 오늘 밤에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오늘도 그 집에서 그 친구와 늦게까지 바둑을 두고 왔는데 죽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그럼 죽었다는 부고라도 왔단 말이냐 원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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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기에 부고는 아직 안 왔지만 가보세요 틀림없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 바깥에서만 보시지 말고 꼭 방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분의 관을 보고 오세요. 참으로 거짓말만 같았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바둑을 둔 친구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죽다니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자기 딸이 영리하고 예사 아이가 아니란 것을 평소에 느껴왔기 때문에 그 말을 전적으로 거짓말이라고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튿날이 되었어요. 딸 가진 부자는 이른 아침에 고개를 넘어 친구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친구네 집 문 앞까지 가니 집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랄 일이었어요. 그와 동시에 부자는 자기 딸이 예사아이가 아니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그 집으로 들어가서 영혼을 모셔놓은 재상 앞에서 향불을 살라 슬픈 마음으로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하고 일어나서 시체가 안치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딸의 부탁대로 친구의 관을 보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러나 상주인 아들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아저씨 들어가지 마세요. 바깥에서만 보셨으면 됐지 방 안까지는 들어가지 마세요. 이 사람들아 그게 무슨 말인가 친한 친구가 죽었는데 마지막으로 관이라도 한 번 만져봐야 하지 않겠나 그래도 아들들이 말렸습니다. 아저씨 제발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보시면 아마 크게 놀라실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자네들 아버님과 내가 생전에 어떻게 지냈는가 아무 걱정할 것 없네. 아들들이 한사코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기어이 시체가 안치된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부자는 너무나도 끔찍스러운 일에 하마터면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친구의 관위에 시커먼 구렁이가 또리를 틀고 앉아 혀를 날름거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참으로 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들들이 방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린 이유를 비로소 알 것만 같았습니다. 부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생각할수록 너무나 끔찍해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딸이 예사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딸이 아버지 앞에 나와 또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님 친구분이 죽어서 어떻게 되셨는지 잘 보셨지요? 글쎄 너무나 끔찍해서 지금도 소름이 끼치는 구나. 그분은 죽어서 구렁이가 되신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못된 짓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벌을 받아 그런 구렁이가 되신 겁니다. 구렁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그것은 그분이 이제야 잘못을 뉘우치고 흘리신 눈물이에요. 그러나 이미 늦은 일이지요. 아버님 아버님도 정신 안 차리시면 돌아가실 때 그런 구렁이가 되실지도 모릅니다. 얘야 그게 무슨 소리냐 헛말이라도 두 번 더씩 그런 말은 하지 마라. 부자는 딸의 말을 듣자 다시 한 번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도 부자가 되기 위해 많은 죄를 지으셨잖아요. 아가야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일을 어찌만 좋으냐? 하지만 아버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셔서 아버님의 돈과 논밭을 모두 가난한 사람이나 종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아버님에겐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부자도 딸의 청을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지도 않은 일까지 앉아서 척척 알아맞히는 딸이 하는 말이라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자는 그 길로 자기 논밭과 돈을 가난한 사람들과 종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깝게 모은 재산을 차마 다 나누어 줄 수는 없어서 밤만 나누어 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딸이 물었어요. 아버님 논밭과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종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오냐 네 말대로 다 나누어 줬다. 아버님 정말이죠? 그럼 왜 거짓말을 하겠니? 됐어요. 그러면 내일 저를 따라가세요. 오늘은 푹 주무시고요. 아버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어딜 말이냐? 아버님을 모시고 갈 때가 있어요. 아버지는 온종일 다니느라 지치고 고단해서 그날 밤은 세상 모르고 잤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딸은 삼배자루 하나를 가지고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라가던 아버지는 왜 산속으로 들어갔는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요. 아가야 도대체 어딜 가는 거냐? 아버지 이제 다 왔어요. 저기 폭포가 보이지요? 바로 저곳이에요. 딸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과연 거기엔 폭포가 있고 맑은 물이 줄기차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침내 폭포 밑에 소에 닿자 딸은 가져온 삼배자루를 아버지께 내어주었어요. 아버님 저소로 가셔서 이 삼배자루에다 물을 담아보세요. 얘야 구멍이 숭숭 뚫린 삼배자루에 어찌 물을 담는단 말이냐? 아니에요. 담아보세요. 틀림없이 담을 수 있을 겁니다. 하는 아버지는 삼배자루를 들고 가서 물을 퍼 담아보았어요. 그러나 생각한 대로 물이 새서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쉴 새 없이 담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삼배구멍이 물로 메워지며 반자루쯤 물을 퍼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딸은 버럭 화를 내었지요. 아버지 제게 거짓말을 하셨군요. 아가야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거냐? 우리 논박과 재산을 반만 남에게 나누어 주셨지요. 그래서 이처럼 물이 반자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별다른 개인이라지만 보지도 않은 일을 어쩌면 저렇게도 잘 아나 하며 탐복 했지요.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아버지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가세요.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반 남은 논박과 재산을 다시 가난한 사람들과 종들에게 마저 나누어 주세요. 재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버님 친구분을 보셨지 않아요?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딸을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반남은 논박과 재산을 다 남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자 딸은 다시 아버지를 모시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도 깊은 산골을 찾아가는데 전에 간 그 폭포가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를 걸어가더니 딸은 산속 어떤 절로 들어갔어요. 아버님 저희들이 살 곳은 바로 이 절입니다.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일생을 마치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가 찼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버리고 이런 쓸쓸한 산골짜기 절에서 살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지경 이었어요. 그러나 기인인 딸이 시키는 일이라 이번에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딸과 아버지는 그 절에서 열심으로 일을 하면 부처님을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의 주지스님은 꽤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스님에게는 절 재산 말고도 자기 재산이 많았습니다. 주지스님은 영리한 부자의 딸에게 반해 결혼을 하자고 정했습니다. 참으로 곤란한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걱정을 했으나 딸은 오히려 태어냈습니다. 아버님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도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러던 며칠 뒤였습니다. 딸은 주지스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스님 제 청을 들어주시면 스님의 청대로 결혼하겠습니다. 그 청이 무엇인데 결혼을 해준다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말고 그럼요 스님께서 거뜬히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 그럼 어서 말하려무나 스님 법당 아래쪽에다 옥돌로 집안체를 짓고 옥돌로 문을 달아주세요. 이 말을 듣자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옥돌이라면 굉장히 귀한 돌이고 비싼 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딸과 결혼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옥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지 옥돌로 집을 지어줄 테니 그땐 어김없이 나와 결혼을 해야 한다. 그건 염려 마세요. 이리하여 스님은 그날부터 옥돌을 구해서 집을 짓게 했습니다. 워낙 옥돌이 비싸서 재산의 절반 이상이 달아나고 말았어요. 마침내 옥돌집이 서게 되자 스님은 딸 아이를 불렀습니다. 이제 집이 다 섰으니 나와 결혼을 해야지. 스님 수고하셨어요. 하지만 방한 저기에다 아래위로 옥돌로 된 선반을 만들어주세요. 이왕 재산을 거의 넣었는지라 스님은 선반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은 재산을 다 팔아서 선반 두 개를 마저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딸 아이는 아버지를 위에 선반에 올라가 앉게 하고 자기는 아래 선반에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스님을 불렀지요. 스님 이제 결혼을 할 터이니 잠시 마당 빗자루를 들고 저 옥돌문 밖에 서주세요. 결혼을 하겠다는 말에 스님은 얼른 대빗자루를 들고 옥돌문 밖에 섰습니다. 그러자 딸 아이는 연보를 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연보를 하자 아버지와 딸은 부처로 높은 자리에 앉고 스님은 그들의 문지기 부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하여 딸은 재물만 탐내던 자기 아버지와 스님 덜어 재물을 착한 일에 다 쓰게 하고는 모두 부처가 되게 했답니다. 범인을 찾은 장난 꼬러기 정승은 나란히를 다스리는 임금의 버금가는 높은 벼슬아치 입니다. 그러므로 살림이 넉넉하고 남불어 돌아올 일이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는 사실이지요. 그런데도 옛날 어느 정승은 늘 근심 걱정에 쌓여 하루도 마음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정승은 눈만 뜨면 온종일 무거운 한숨만 내쉬었어요. 정승에게는 집안을 이어갈 아들이 없었습니다. 비록 살림이 넉넉하고 벼슬이 높다지만 헛사는 것만 같아서 쓸쓸하기 잃을 데 없었어요. 그래서 정승은 아들을 못 낳을 바에야 차라리 양자라도 드려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작정한 정승은 좋은 양자를 구하려고 가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양자를 구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지요. 생각다 못해 정승은 자기가 직접 각 도를 돌아다니며 양자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서울에 앉아서는 그럴듯한 양자감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문은 금방 온 나라 안에 두루 퍼졌습니다. 세도가 당당한 정승이 양자감을 구해 나섰으니 나라 안은 발끈 뒤집힐 정도로 소문이 꼬리를 물고 퍼졌습니다. 마침내 정승은 많은 아랫사람들을 거느리고 경기도는 물론 충청도를 거쳐 전라도에 들어섰습니다. 정승이 전라도에 당도하자 전라도 사람들도 마음이 들떠서 야단들이었습니다. 임금에 버금가는 정승이 내려오자 이 고을 벼스라치들의 태도가 두드러지게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백성들을 모질고 독하게 다스렸지만 요 며칠 사이엔 아주 상냥하고 친절해졌어요. 그들의 잘못이 혹 정승에게 알려질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였습니다. 한편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런 새도 있는 정승에 양자로 뽑히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마음속으로 큰 기대들을 걸고 있었지요. 이리하여 정승이 전라도에 들어온지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승은 전라도의 도지사격인 감사를 불렀어요. 감사 내 양작감이 될 만한 어린 아이들이 있겠소. 대감 염려 마십시오. 대감 께서 납신다기에 그럴만한 아이들을 미리 뽑아 대령해 놓았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소. 그럼 그 아이들을 내 앞에 불러주오. 이었고 많은 아이들이 정승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승은 전라도 감사가 무척 고마웠지요. 그러나 정승 앞에 나선 아이들은 전라도 감사의 말과는 달리 그리 똑똑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정승 앞이라 지레 겁을 먹고 고개도 채 못 들었으며 묻는 말에 대답 쫓아 못했습니다. 이 꼴을 본 정승 은 그만 맥이 탁 풀렸어요. 마음속으로 전라도 감사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충청도처럼 전라도도 허탕이구나 하고 퍽 언짢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정승 이 아이들을 유심히 바라보니 그중에 퍽 이상한 아이 하나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서운 정승 과 감사 앞인데도 조금도 거리낌 없이 나대는 장난 꼬러기 였어요. 옆에 섰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가 하면 한쪽 발을 두 손으로 치켜 올려 무릎으로 옆 아이의 허리를 쿡쿡 치는 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승 은 그 아이의 장난을 유심히 보았어요.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퍽 또랑또랑하게 생겼습니다. 두 눈에서는 다른 아이와 다른 빛이 뿜어 나왔어요. 저만한 아이라면 내 양자로 맞아들여 집을 물려주어도 괜찮겠다. 이리하여 정승은 그 아이의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양자로 데려가겠다고 의논을 했지요. 그러자 그 부모도 자기 아들이 정승집에 양자로 가게 된 것을 퍽 기뻐 했습니다. 마침내 아이는 정승을 따라 서울로 오게 되었어요. 정승은 아이에게 좋은 세상을 붙여서 우선 그를 배우게 했습니다. 학문을 닥지 않고는 결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이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장난만 하고 있자 정승은 매우 걱정이 되었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지 저 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정승은 자나깨나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정승의 머릿속에 참으로 기막힌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정승은 아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오늘 너에게 숙제 하나를 내어주마. 내가 조정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다 해놓아야 하느니라. 내 아버님 소자 분부대로 행하겠습니다. 어서 숙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한 마리의 쌀이 몇 알 되는지 그것을 세어놓아라. 알겠느냐. 네. 소자 아버님 분부대로 세워놓겠습니다. 어서 다녀오십시오. 정승은 이런 숙제를 내어놓고 조정으로 나갔어요. 조정으로 나가면서도 아무리 장난꾸러기라지만 그 한 마리의 쌀알을 다 세자면 오늘 하루는 걸릴 테니 아마 나가 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난꾸러기인 이 아이는 정승이 나가자 곧 하인을 불렀습니다. 도련님 무슨 일이옵니까? 소인 대령했습니다요. 부탁이 있어 불렀네. 네 도련님 어서 말씀하시어요. 뭐 어려운 건 아니야. 한대짜리 돼 하나와 저울이 있으면 되니 그걸 준비해놓게. 아니 무엇을 하시려고요? 왜 말이 많아? 네 알겠습니다요. 소인은 또 어려운 부탁인 줄만 알았지요. 대화 저울을 준비해놓겠습니다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장난꾸러기는 바깥으로 휙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하루종일 바깥에서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녁때 정승이 돌아오기 직전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인을 불렀어요. 쌀 한말을 가져오게 그리고 이 돼에다 담아 무게를 달고 또 한 돼의 쌀알이 몇 개나 되나 세어보게 도련님 장난이 심하십니다. 그걸 세워서 또 무얼 하실 작정이십니까?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가? 네 알겠습니다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인은 장난꾸러기가 시키는 대로 한 돼의 쌀 무게와 쌀알 수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장난꾸러기는 그것을 종이에다 적었지요. 자 그러면 또 한 대를 담아 아까 그 무게만큼 되거든 그걸 이리로 제쳐놓게 그렇게 계속하다가 맨 마지막 돼의 무게가 아까의 그 무게와 같으면 셀 것 없네. 마냥 모자라면 그 돼의 쌀알을 세고 무게가 넘치면 넘친 무게만큼의 쌀알만 다시 세면 되네. 내 말 알겠는가? 네 알겠습니다요. 하인은 장난꾸러기가 시키는 대로 쌀을 한 대씩 담아서 무게를 달았습니다. 그러자 열대째는 무게가 조금 넘쳐서 덜어내었어요. 하인은 덜어낸 그 쌀알을 세웠습니다. 장난꾸러기는 맨 처음에 센 한 대 쌀알을 열 곱한 다음 덜어낸 쌀알수를 보태었습니다. 그것이 한 마리 쌀알수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숫자를 종이에 적어두었습니다. 얼마 뒤에 정승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장난꾸러기를 불렀습니다. 내가 침해낸 숙지인 한 마리 쌀알수가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았느냐. 내 아버님 소자 그 수를 여기에다 적어놓았습니다. 이 수가 어김이 없으렸다. 네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이 쌀알을 세는 것을 누가 보았느냐. 하인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물러가고 하인을 이리로 오게 해라. 하인이 들어오자 정승은 하인에게 물어보았어요. 하인은 장난꾸러기가 대화 저울을 써서 사라를 계산하던 방법을 정승께 보고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정승은 장난꾸러기의 뛰어난 재치에 크게 탐복하며 기뻐했지요. 다시 장난꾸러기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머리가 영리해서 노력에 비해 공부가 나날이 늘어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고울에 살인사건이 났어요. 그러나 사건이 너무 복잡해서 그 고울 사또는 도저히 사건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또는 이 사건의 재판을 조정에다 부탁했습니다. 조정에서 사건을 조사해 보니 정말 복잡해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사건이란 게 이런 것이었어요. 어떤 집에 세 사나이가 죽어있는데 한 사람은 가슴에 상처가 있고 다른 두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한 가운데 술통이 하나 놓여있었어요. 이것만 보아서는 다른 사람이 이 세 사람을 죽였는지 세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함께 죽었는지 알쏭달쏭하여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재판관인 정승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내기가 힘들었어요. 며칠을 두고 생각해 보았으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정승은 문득 아들인 그 장난꾸러기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옳다 쿠나 그 아이에게 물어보면 아마 정확한 판단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 아이는 영리한 아이니까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을 찾아낼지도 모른다. 이리하여 정승은 장난꾸러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사건 얘기를 하고는 범인이 누구겠느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장난꾸러기는 한참 동안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소자 생각으로는 그 세 사람이 다 도둑놈이라 생각됩니다. 그래? 그렇다면 누가 그들을 죽였느냐? 이놈들은 남의 돈을 훔쳐와서 서로 가지겠다고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아니 서로 싸우더니 아버님 가슴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처음에 술을 사러 갔습니다. 그 사람은 술통에다 독약을 넣어왔지요. 그 술을 남은 두 사람에게 먹여 죽이고는 그 돈을 혼자서 차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장난꾸러기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장난꾸러기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술을 사러 가자 나머지 두 사람은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둘이서 그 돈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리하여 술을 사온 사람은 가슴에 칼을 맞고 죽은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 나서 나머지 두 사람은 기분이 좋아 독이 든 술을 마셨습니다. 독이 든 술을 마셨으니 두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지요. 이리하여 도둑 세 사람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범인은 세 사람이오 그 세 사람이 모두 죽었으니 아무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 정승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치며 탐복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 정승은 그 아이에게 더더욱 공부를 열심히 하게 했습니다. 영리한 아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더욱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마침내 이 아이는 정승이 바라는 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높은 벼슬에 올랐으며 정승의 뒤를 잇게 되었답니다. 아가씨는 왕자에게 두타운 이불 하나를 내주었어요. 슈와하는 두고도 거지를 따뜻한 방에서 자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밤중 자정이 되었습니다. 아가씨가 책을 읽고 있는데 창밖에서 갑자기 우르릉 소리가 나더니 방문이 펄쩍 열리며 불쑥 들어서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등잔 불빛에 보니 머리털을 흐트러뜨린 무섭게 생긴 사나이였어요. 아가씨는 벌떡 일어나 왕자를 이불로 푹 싸 덮어놓고 큰 소리로 사나이를 꾸짖었습니다. 어떤 놈이 함부로 내 방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썩 물러가지 않으며 너를 잡아 묶어놓게 할 테다. 괴상한 사나이는 슬그머니 방문 밖으로 물러서서 애걸라든 말했습니다. 아씨 아씨 방에 있는 놈은 보통 하인 놈이 아니요. 그 놈은 임금의 아들인데 나를 피하느라고 거짓고를 해가지고 남의 눈을 속인 그 놈의 하라비가 죄없는 나를 죽였소. 나는 그 원수를 갚으려고 왕자가 태어나는 대로 잡아갔소. 이제 이 놈만 잡아가면 아주 끝이 납니다. 어서 그 놈을 내주시오. 사나이는 원한을 품은 귀신이었습니다. 아가씨가 성난 소리로 말했어요. 안될 말이다. 조상의 일로 죄없는 왕자님이 목숨을 빼앗겨서 될 말이냐.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곳이 아니니 어서 물러가거라. 아씨 원통하오. 귀신은 슬픈 소리로 울면서 어디론지 사라져 갔습니다. 왕자는 그제야 이불 속에서 나와 아가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머슴사리를 해온 두고두거지가 왕자라는 걸 알게 된 셋째 딸은 놀랍고 반가워 공손히 그를 아랫목으로 모셨습니다. 날이 밝아 주인어른이 뜰에 나와보니 두고두거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이 여기고 집안을 돌아보니 셋째 딸 방앞에 두고두거지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어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놈 두고두거지야 썩 나오지 못할까 하고 호령을 했습니다. 한참 만에야 방문이 열렸어요. 딸이 아버지를 내다보고 조용히 하시라고 눈짓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괘씸하여 방문 앞으로 다가갔지요. 이놈이 방원에서 무얼 하고 있느냐 하며 들여다본 주인어른은 눈이 둥글해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벽에 화려찬란한 곤룡포가 걸려있는 걸 본 것이었어요. 왕자님이 고단하시어 아직 주무십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인어른은 왕자에게 무례하게 한 것이 죄송스러워 문 밖에서 머리를 조아렸지요. 왕자가 일어나 뜰 아래로 내려오더니 주인어른을 붙들어 방으로 모셔드리고 오랫동안 보살펴준 은혜를 감사하며 정중히 절을 했습니다. 왕자는 거지의 옷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 바꿔 입었어요. 달같이 환한 얼굴의 왕자와 그의 아내가 될 아름다운 아가씨 그리고 아가씨의 아버지와 그 밖에도 여러 사람의 유쾌한 행렬이 서울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며칠 후 대궐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살아온 왕자를 맞이하여 임금은 물론이요 온나라 백성들이 다같이 즐거워 했습니다. 그 후 왕자는 저를 살려주고 위해준 그 아가씨와 결혼을 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호랑이 뱃속 옛날 금강산에 500살이나 먹은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멧돼지도 한 입에 삼키는 집채만큼 커다란 호랑이였지요. 어느 날 산을 지나던 소금장수가 이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어흥하는 소리가 쩌렁쩌렁 산을 뒤흔들더니 눈 감작할 사이에 소금장수를 덮친 겁니다. 소금장수의 몸은 순식간에 동굴 같은 대로 쑥 하고 빨려 들어갔어요. 거긴 호랑이 뱃속 이었습니다. 소금장수가 두리번 두리번 돌아보니 벌써 다른 사람이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시오 나는 숫장수 김서방이오. 안녕하시오 나는 소금장수 박서방이오. 둘이서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보니 슬슬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먹을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숫장수가 말했습니다. 옳지. 먹을 것이 있다. 그게 뭐요? 이 호랑이오. 호랑이의 내장을 떼어 내 불에 구워먹읍시다. 좋은 생각이오. 하지만 불이 있어야 구워먹지요. 나한테 숯과 부시돌이 있으니 불을 피우는 거야 어렵지 않소. 그런데 호랑이 내장을 어떻게 떼어낸담? 마침 나한테 좋은 칼도 있소. 산길에 못된 짐승이라도 만날까봐 가지고 다니는 거라오. 소금장수가 칼로 호랑이의 내장을 싹 도려내자 숫장수는 얼른 숯불에 올려 구웠습니다. 소리도 참 먹음직스럽게 지글지글 이거 같지요. 게다가 소금장수에 소금까지 뿌려서 짭짤하게 간을 맞추니 정말이지 기가 막힌 숯불구이 요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호랑이 고기를 실컷 먹었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어땠을까요? 뱃속이 너무나 아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떼굴떼굴 뒹굴어도 보았습니다. 뱃속의 두 사람을 다시 토해내서 깨물어 죽이려고 구역질을 해보았지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펄쩍펄쩍 날뛰던 호랑이는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그만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 죽고 말았답니다. 소금장수와 숯장수는 호랑이의 똥구멍으로 엉금엉금 기어나왔어요. 두 사람은 냄새가 풀풀나는 호랑이 똥을 잔뜩 뒤집어쓴 서로의 모습을 보고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다고 합니다. 얼굴보다는 마음씨지 옛날 옛날에 코 없는 할아버지와 입이 큰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코가 아주 없는 게 아니라 입긴 있는데 너무 납작해서 콧구멍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입이 어찌나 큰지 하마입 같이 쭉 벌어져 보기 흉했지요. 하루는 이웃마을 친구의 환갑잔치에 오라는 기별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가자니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비웃을 것 같고 안 가자니 친구가 섭섭해 할 것 같고 이리저리 생각한 끝에 할아버지는 초를 녹여 코같이 만들어서 얼굴에 붙였습니다. 할머니도 커다란 입 가장자리를 바늘로 종종 꿰맸어요. 그렇게 해놓고 보니 할아버지 코도 오똑해 보이고 할머니 입도 작아 보였습니다. 잔칫집에 가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음 놓고 맛있는 음식들을 실컷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한겨울이라 배불리 먹고 나니 슬슬 추워졌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벌겋게 달아오른 화루가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자니 글쎄 할아버지 얼굴에서 뭐가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초가 녹아서 초물이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만 코가 뚝 화룻불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와 저 할아버지 코가 떨어졌어. 사람들은 모두 배꼽을 쥐고 대굴대굴 고르며 웃어댔지요. 그러자 옆에 앉았던 할머니도 그만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실로 종종 꿰매어 놓은 할머니 입이 툭 하고 터졌지요. 저 할머니 입은 하마 같고 먼 이번에는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고 웃어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만 그 자리를 뛰쳐나왔어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면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멈 우리가 잘못 생각했소. 사람이란 얼굴보다도 마음씨가 예뻐야 하는건데 괜히 얼굴만 잘 꾸미려다가 망신만 당했구려 하고 말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요? 호랑이 뱃속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호랑이에게 물리기는 커녕 잡아먹혀서 뱃속에 들어가서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호랑이 고기를 나눠먹어서 결국에는 살아서 나올 수 있었답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이처럼 옛날 이야기에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을 만날 수 있어서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신기한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